기상캐스터 배혜지 이해 라이프스타일의 김남석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코믹부터 시원한 액션까지 올가을 극장가를 찾아오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2년 7개월간 경영난을 겪으며 힘겹게 벗겨온 항공업계. 최근 위드 코로나 분위기와 함께 유전자 증폭, PCR 검사 폐지 등 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항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운항 확대를 앞두고 항공기 정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 뒤 맞이할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연간 1,500억 원 수준의 관세가 붙는데 지금은 관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 수입 부품에 한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대안으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아우르는 민간항공기협정, 즉 TCA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TCA는 세계무역기구 부속협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EU, 일본 등 32개 가입국은 이 협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품 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TCA 가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택시가 안 잡혀 한참을 고생하다 어쩔 수 없이 일반 호출보다 더 비싼 호출 택시 이용하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일반 중형 택시의 호출 성공률이 25%를 밑돌 만큼 승차난이 계속되자 시민들은 결국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최대 4배에 달하는 대형 택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한 모빌리티 업체가 운영하는 9에서 11인승 대형 택시의 경우 지난 7월에만 이용자가 전년보다 약 85% 늘었는데요. 기사들도 중형 택시보다 몇 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형 택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으로 기사들이 몰리는 동시에 이용자들도 꾸준히 증가하자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대형 택시 규모를 늘리고 나섰는데요. 정부도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 요금을 올리고 심야 탄력 요금도 기존 20%에서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택시 기본 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심야 탄력 요금은 이보다 빠른 12월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느냐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은 크게 4종류.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이 전체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고 종량제 봉투 속 플라스틱이 15%, 그 밖의 사업장, 건설 폐기물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가운데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은 영세 사업자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동반위는 신청 1년 뒤인 다음 달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결론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기업들은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시대에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플라스틱 재활용 국내 시장이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만큼 시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신 영세업체와 상생협약을 맺자고 제안했지만 중소기업계는 구체적 협력 내용을 먼저 제시하라고 맞섰습니다. 동반위는 다음 주 중 양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조율할 예정인데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다음 달 회의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 권고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라이프스타일의 대표 김남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고객이 원하는 기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구독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침대나 옷장 등 가구가 필요한 고객을 위한 가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다양한 가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가구 구독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이해라이프스타일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가구 구독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구 문화를 이끌고 있는 이해라이프스타일의 김남석 대표를 만나본다. 이해라이프스타일은 고객의 삶을 이해를 하고 고객의 삶에 기반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스타트업입니다. 목표가 좀 허황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고객에 기반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 가구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구 구독이라는 것이 고객의 삶을 다양하게 이해를 해서 고객의 삶을 맞출 수 있는 서비스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이해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가구 구독 플랫폼 서비스 지금은 이름이 미공입니다. 나를 위한 공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번 9월 중순에 살림구독 그래서 살구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가구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구독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가구를 구독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가구를 어떻게 구독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유처럼 구독하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처럼 구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가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상황이 바뀌거나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변경됐을 때는 다른 가구로 교환해서 쓸 수 있다. 바로 가구 구독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기간 동안 가구를 쓸 수 있는 서비스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타켓으로 한 것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의 여성을 타켓팅을 했습니다. 집을 막 구성하거나 아니면 정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나의 확정된 공간이 확정된 분들을 타켓으로 했었는데요. 1인 가구가 굉장히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형 인대 오피스텔 사업에서 저희가 가구 구독을 주거 서비스, 주거 컨시어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서 1인 가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12개월만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 쓴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1인 가구들이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구독 정액제로 구독 상품을 제공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구독 서비스를 할 때 렌탈이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내가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상품을 빌리고 돈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데 저희 살림구독, 살구에서는 상품마다 구독 정액제로 했어요. 내가 몇 개월을 쓰든 아니면 중간에 취소를 할 수 있거나 회수도 할 수 있긴 하지만 한 달에 정해진 금액, 넷플릭스처럼 예를 들면 A 상품을 만 원이다라고 하면 3개월을 쓸 때도 3만 원, 5개월을 쓰면 5만 원 이렇게 변동 없이 사용하시든 구독 정액제를 저희가 채택한 것이 굉장히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저희는 회수, 교환을 굉장히 철저하게 고객한테 요청을 한다는 지점입니다. 사실 렌탈 서비스라든가 구독 서비스를 쓸 때 소유권 이전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렌탈이 아니고 할부에 가까운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철저하게 아까 가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원함으로써 고객들이 필요 없을 때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재복원하고 그것을 필요로 한 다른 고객에게 또 추가적으로 구독을 하는 가구의 기대수명을 저희가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고객들의 혜택보다는 나무를 가구로 만드는 경우에서 많은 부분이 많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패스트 퍼니처라는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이런 환경도 지킴과 동시에 고객이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는 혜택도 저희가 사회적 가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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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제가 첨제적인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의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가구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 서비스는 가구 구독 플랫폼으로서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에 라이프스타일은 2017년 가구 중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양하게 세상에서 정말 많은 가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고객한테 적절하게 지금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추천해주는 방식이 저희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를 알아보시는 조금만 있는 저희의 극소수 고객님들을 저희가 관리해가면서 가구가 정말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특히 주거비가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렌탈 서비스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저희가 가구 렌탈 플랫폼으로 일단 1차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또 고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가구가 정말 좋은데 사실 렌탈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관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사실 가구 관리라는 개념도 현재도 사실 희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은 가구를 쓰는데 너가 이렇게 정말 충분하게 예쁘게 설명해주는 건 좋은데 정말 그걸 관리해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계속 이사를 가는데 이런 비싼 가구들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렌탈이어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또 수정 보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구독 플랫폼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피봇이라고 서비스를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걸 피봇이라는데 저희는 고객 피봇을 당했습니다. 고객들이 가구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아까 1인 가구든 그리고 저희 타켓에 됐던 고객이든 내가 가구를 사용할 때 정말 소유가 아닌 내가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의 가구를 맞춰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현재 가구 구독 살구에서 지금 저희가 제가 정답을 내어드리고 정답은 아니겠죠? 대답을 드리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에서 가구를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이고 고객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부터 증강행시 서비스를 굉장히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또 단순하게 컴퓨터 그래픽 기반이 아니라 저희가 정밀 촬영소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진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한테 적합한 상품을 보여주려는 데 노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단순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커머스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능으로써 고객한테 정밀하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통했었고 현재는 그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또 좋은 R&D 스타트업과 연계해서 이번 9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AR 서비스 내방의 입혀보기를 상품마다 확대해서 고객들이 핸드폰에서 지금 저희 구도 관련한 상품이 놓았을 때 어울리는지 그리고 크기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위생 그리고 고객들이 다른 상품을 쓸 수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거리감이나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조만간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는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할 때도 저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건식부터 패브릭 소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습식, 물청소까지 아예 해서 상품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UV 살균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회수됐을 때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해체를 통해서 상품의 부품들을 확인을 하고 재조립과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패브릭을 교체한다거나 가죽을 다시 재가공을 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는 UV 살균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다시 포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현재는 아파트 컨시어지 서비스로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지금 건설사 몇 군데에서는 이제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평수가 다들 비슷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주거 컨시어지 서비스 저희 가구 구독 서비스를 적합하게 추천을 받으시고 또 고객들이 사용하시고 또 다른 호실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 좀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건설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주거 컨시어지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소위 저희는 현재 지금 아이들 방 같은 경우에선 아이들은 사실 구독 가구에 되게 적합해요. 2년, 3년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필요한 가구도 달라지고 또 가구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구독에 적합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런 아이들 구독 가구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방화문을 결합해서 인테리어, 아이 방 자체를 구독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도 지금 확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공간 구독, 공간의 컨텐츠화를 통해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변동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구 구독 서비스 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공간의 구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목표이고 그 다음에 저희 팀원들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제가 다양한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월세에서 살 수도 있고 전세에 살 수도 있고 또 혹은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저희 회사 사옥을 만들 때도 필요한 기간만큼 내가 정말 우리 저와 저희 팀원들이 필요한 상품들을 구독을 하면서 최선의 공간 그리고 나의 최선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사실은 제가 만일 하나 회사를 퇴사한다 하더라도 저희 서비스를 제가 늙어서도 은퇴해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 직장을 옮겨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실 때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가구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경험을 하고 여러분 삶에 어울리는 공간을 구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살림을 책임지는 살구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해라이프스타일 김남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